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홍콩 시위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까? 홍콩 시민들은 간절히 소망하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까? 중국 중앙정부는 어느 순까지 홍콩 시위를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콩 시위 목표와 경과입니다. 홍콩인들은 6월 9일 본격적으로 시위에 도입한 목표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게 한 위함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송환법을 체결하자는 국가가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합법적으로 송환해서 중국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법안을 홍콩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됐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요구는 다섯 가지로 나눌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회, 두 번째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 세 번째는 홍콩 입법회의 완전한 보통선거, 네 번째는 중국 공상단 개입 없는 홍콩 행정당관 순수 직선제, 다섯 번째는 중국 공상당의 홍콩 간섭 금지, 항인치, 항보장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이번 시위를 통해서 이미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준독립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불을 붓기 시작한 시점은 6월 9일입니다. 일요일이었고 103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법안 처리가 연기가 되었고 6월 16일 날 검은 상복을 입은 시민들의 시위에는 무려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7월 1일에는 홍콩 입법회가 점거가 되기도 했고 7월 9일에는 법안 사망 선언이 완전히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콩 시위대는 본래 원했던 범죄인 송안법안을 정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7월 23일 날 홍콩 시위대를 노린 백색 테러가 자행됐고 같은 날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정문에 중국 시장의 검정색 페인트가 투척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콩 시위에 대한 시위대 척과 중국의 대응 중국 정부 시장의 검은 페인트를 투척한 사건은 홍콩 시위의 전개 과정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위대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서 중국 중앙정부는 적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런 행위는 중국 정부 건의의 공공농이 도전하고 일국 양재우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의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격 행동이 악화될 경우 분노한 중국 정부가 비상산태를 선포하고 홍콩의 본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선 시위대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중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중 심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허드 멘탈리티로 합니다. 군중 심리가. 그런데 군중에 함몰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 제어권을 상당 부분 놓치게 됩니다.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규범적이고 현실인식을 갖고 자신의 행동이 남기게 될 사후적인 효과 등을 잘 인식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의 자리를 충동과 감정과 그리고 욕구가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군중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멈추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절제나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군중에 따라다니면 그런 통제권과 절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쏠려다니면서 그냥 잘못된 행동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행동, 예를 들면 상대방의 보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제하기나 절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를 중국 정부의 휘장의 검정색 페인트를 투척지킨 사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논의 시위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란 부분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군중은 넘지 말아야 할 선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다. 군중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쉽게 넘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홍콩 내의 친중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공작, 계략, 계책 이런 부분입니다. 홍콩 내의 친중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작전을 벌일 수가 있죠.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 같은 폭력 집단을 동원해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다수 대중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특히 이번 백색 테러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상북과 같은 그런 항의에 뜻하는 검정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반하는 백색 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무차별하게 과격을 가하는 그런 것은 바로 전형적인 공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테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소수의 과격한 폭력 집단을 동원했으라도 수적으로 다수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준 독립 국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을 어떻게 다루는 것은 중국 본토 내에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홍콩 문제가 일종의 설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일정 선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결국 중앙정부는 시위대의 과격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계속해서 부추기거나 유도할 겁니다. 그런 작전에 시위대가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개입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축적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홍콩인들의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개입을 단행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개입을 단행하는 데는 경찰도 동원하겠지만 군대도 동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결과는 홍콩인들이 막게 될 미래는 시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압적인 그런 중국 지배하에 놓일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1956년도에 헝가리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체코의 프라하 시위를 짧았던 그런 민주화 시위도 진압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홍콩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민주화의 열기가 퍼져나간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민주화라든지 기본권이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자들은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라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중국 공산당이 영원히 집권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합리할 것을 봅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홍콩 시민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강압적인 그런 통치체제하에 놓일 가능성들이 높다. 그것이 제가 홍콩 시위를 보면서 갖게 되는 단상이고 동시에 이번에 중국 중앙정부의 휘장에 검정색 페인트가 부려지면서 갖게 되는 그런 전망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